2024 DMZ 에코피스 포럼이 지난 4일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포럼은 오는 6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등 10개국 70여 명이 참가하며 평화, 생태, 넥서스 셀션으로 나눠 DMZ의 지속가능한 생태와 평화를 위한 비전을 논의합니다. 한편 4일 개회식과 함께 진행된 기조대담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평화와 DMZ의 상징과 경계를 넘어 다채로운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